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7절부터 4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러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두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두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부서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어오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이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도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에 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의 대니 불이 파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란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변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라 기도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 쓸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을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귀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십니라 이에 기도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바알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겨어물은 후에 이르되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으미니라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음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의 기도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의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도온에게 임하시니 기도온이 나팔을 불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온이 또 사자들을 온문하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에 보냄해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온이 하나님께 역주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벗어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온이 또 하나님께 역주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홀리네이션스의 설립자라고 불리고 그리고 또 조지 뮬러 한국의 조지 뮬러라고 불리는 김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선교회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무료로 치유하고 먹이고 재워주시는 사역을 하였는데 그녀가 특별한 것은 오직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먼저 손을 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선교회가 전혀 모금도 하러 다니지도 않았고 제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도 도움을 먼저 청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위기의 상황이 올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어느 곳이었냐면 바로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하서를 묵상을 하셨다고 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에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도전을 받은 이 김상숙 권사님이 현실의 모든 위기를 다 잘 넘길 수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참 큰 제게도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주님만 100%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기도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그리고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미디안의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실 때는 조금 다른 사사들을 세울 때와는 달라요 그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기도원을 만나러 찾아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메 기도원이 바로 앞절에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몰래 숨어서 그 밀타작하는 곳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우리가 아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원과 같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의 삶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이제 진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초청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요?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의인의 삶을 정말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불러주실 때 우리를 큰 용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문점이 드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제 처지가 지금 이런데 하나님 제가 그렇다고요? 믿겨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원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원이 오늘 어떻게 했나요? 기도원이 오늘 묻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6장의 모든 내용이요 기도원이 묻고 구하고 묻고 구하고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심지어 기도원은 묻고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기도원은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제게 무언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자가 표징을 보여주죠 그 정도 표징을 보여줬으면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거기서도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바할의 재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밤에 몰래 나가서 바할의 재단을 부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 또 묻죠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양털만 적고 바닥이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이번에는 양털 빼고 다 적게 해주세요 이런 표징들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이것도 못 믿냐? 아직도 못 믿었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그 물음에 신실하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약한 믿음이어도요 작은 믿음이어도요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묻고 구하고 하나님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기도원이 묻고 구하며 큰 용사가 되어갔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가끔 탄천으로 러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도 러닝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부부가 손을 잡고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참 금술이 좋으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환점쯤에 갔을 때였어요 운동기구들이 쫙 놔져 있는 곳인데 거기 반환점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달려서 그 반환점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 되는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손을 잡고 끌고 가시더니 운동기구를 앞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운동기구를 하라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남편분이 눈이 좀 잘 안 보이시는 분이셨던 거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남편분이 달리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달리기를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 달리기를 할 수 있다니 참 부부가 서로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달리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도요 처음부터 아내의 손을 잡고서 달릴 수 없었을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마 한 발짝을 떼는 것조차도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한 발짝을 떼고 또 한 발짝을 떼고 그렇게 떼고 떼고 떼다 봄이니까 그 뒤에는 결국에는 이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삶까지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꼭 이와 같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처음부터 정말 놀라운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은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발짝 정도 한 발짝 정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같이요 정말 약한 모습 가운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짝 한 발짝 걷다 보면 이제는 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뛰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겁쟁이어도 괜찮다 지금 힘이 없어도 괜찮다 믿음이 좀 약해도 괜찮다 하나씩 시작해보자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편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죽기 전에 1001 시리즈로 계속 책을 낸 거예요 죽기 전에 봐야 할 자연전경 절경 1001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계역사 1001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만 다 하다가도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데 한참을 신기하다 이런 게 있나 하고서 보고 있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으면 다 이게 무슨 소용이지? 죽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야? 죽기 전에 본 자연전경이 무슨 소용입니까? 죽기 전에 영화를 1001편을 봤다고 해서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그때 공교롭게도 고모부가 한 달간 투병을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셨을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주님과 나눌 이야기가 무엇인가? 주님과 무슨 대화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대화를 하시겠어요? 저희 교구에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모태신앙이 아니신데 처음에 전도받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정말 싫었대요 그런데 유치원에 어느 날 한 원장선생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이 원장선생님이 굉장히 올바르고 착하셔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원장선생님을 좋아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1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그 원장선생님 책상에 성경책이 딱 놔져 있더래요 그걸 보고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원장선생님한테 저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원장님을 막 놀렸다는 것이죠 아니 원장님 교회 다니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원장선생님을 통해서 교회에 전도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원장선생님이 이 유치원 교사들을 놓고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결국엔 교회로 다 나오게 된 것이죠 처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유치원 교사들이 이제 유치원 문을 닫고 나서 다 같이 교회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열심히 아주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니까요 자기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핸드폰에 그때 당시에 한 150명 정도의 사람들의 번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중에는 심지어는 자기 친구랑 소개팅했던 남자 번호도 있었대요 근데 그 남자분까지 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제 친구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온 거죠 물론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다 전도되어서 교회에 등록하여서 다니게 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이야기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이 집사님이 150명을 다 교회로 한 번씩은 발을 딛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대가 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 집사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오시고 지금은 선안목재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그 150명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 150명이 다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럼 집사님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집사님에게 그때 그 사람 있지? 네가 그 교회로 데리고 나왔던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이렇게 됐어 그 사람 구원 받았어 참 잘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요 놀라운 삶이에요 실패하고 성공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만났을 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삶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약한 것이어도 아주 작은 것이어도 쓸데없어 보이는 것이어도 연약한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묻고 구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정말 놀라운 세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계로 이끌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사서 오늘부터 주님의 손을 잡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사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사서 오늘부터 주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하여 주옵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사서 오늘 기도원을 불러주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주옵사서 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사서 주님 그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39절 40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 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연약한 믿음이어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묶고 구하고 묶고 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구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잘못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모두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듯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묶고 구하고 묶고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표정을 구하고 하나님 제 이름을 할 수 있도록 들어줘옵소서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멈춰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하심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놀랍도록 경험하고 깊이 경험하는 삶을 날마다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우리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